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게 딸을 구해낸 건지 아니면 오히려 기름을 더 들이부은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두 할머니의 어마어마한 싸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몸에 장애가 있는 자기 둘째 아들을 내가 이창에 얘 반드시 장가 보낼 거다 이러면서 며느리인 저를 들들 복화되던 시어머니 결국 저희 엄마가 제대로 옛을 먹여버렸는데요. 어쩌면 좋을까요? 원제 장애가 있는 시동생의 소개팅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후반 결혼 7년자 그리고 유치원 다니는 딸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제목 그대로 저희 시동생한테는 장애가 있는데요. 이런 시동생의 소개팅 때문에 지금 엄청난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양과 어른들 큰 싸움이 났어요. 저희 엄마랑 시어머니가 진짜 미친듯이 싸웠는데 결국 중간에 껴서 저 정말 난처하거든요. 제발 조언 좀 해주세요. 일단 저희 시동생 나이는 30중반이고 장애가 있긴 하지만 지금 꽤 괜찮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관련된 공기업인데 평소 교대 근무도 하고 때로는 정상 근무도 하고 그냥 평범한 직장인처럼 사무위도 하고 그래요. 뭐 이랬다 저랬다 다 합니다. 문제는 전동 휠체어를 타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전동 휠체어를 탄다는 걸 보면 걷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 때 교통사고를 당했고 하반신이 불편해진 건데 그래도 재활운동을 계속 해와서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예요. 사실 제가 봐도 그런 게 지금도 자기 혼자 저렇게 돈 벌면서 집안일도 다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생활하는 거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거든요. 거기에 심성도 되게 착하고 사람이 참 부지런합니다. 열심히 살아요. 그렇기에 저도 이런 시동생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미워할 수가 없죠. 사실 그래요. 진짜 싫고 미운 사람이면 저 역시 이런 고민 안 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하튼 아무리 이렇게 모든 걸 스스로 잘하곤 있다지만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의해서 제일 아픈 손가락인 거고 그렇기에 이런 아들을 계속 장가 보내고 싶어 하는데요. 솔직히 냉정하게 그리고 현실적인 말을 좀 해보자면 아무리 사람이 착하고 직업이 좋아도 몸에 이런 장애가 있으면 연애 그리고 결혼에 있어서 되게 불리한 거 이건 사실이잖아요. 뭐 과거에 어찌어찌 선을 몇 번 보긴 했는데 그게 다 잘 안 됐어요. 그러자 이제는 며느리인 저를 계속 들들들 볶으면서 하니 너는 이 시동생 저렇게 혼자 사는 거 안 부상하냐? 너희들만 잘 살면 되냐? 이러면서 어서 빨리 자리 좀 마련해 보라고 재촉을 해대는데 솔직히 여기서 끝이면 모르겠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이럴 때마다 늘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는데 근데 우리 애한테 그 몸에 장애가 있다는 건 상대방한테 절대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직장만 좋은 데 다닌다고 자랑 좀 해라. 알았지? 이러는 거죠. 그냥 대답만 알겠다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장애 있다는 거 다 말했습니다. 속이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랬더니 소개를 받겠다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실제로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거 무려 제 주변 사람 아홉 명한테 물어본 겁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어려울 것 같다며 거절을 했죠. 물론 시어머니 말처럼 제가 장애 이야기를 안 했다면 저희 시동생 비록 나이는 좀 있지만 워낙에 직업이 괜찮으니까 적어도 몇몇은 연결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하지만 아까 방금도 말씀을 드렸듯 장애가 있다는 걸 알리는 게 당연한 도리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속이면 안 되니까요. 사기잖아요. 그랬는데 문제는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고 그러다 보니 제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결국 저희 엄마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됐는데 한 번은 저한테 내가 소개해줄 사람이 있다 이러면서 좀 기다려봐라 이러더니 얼마 뒤에 정말로 어떤 아가씨 연락처 하나를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여성분이랑 카톡을 여러 번 주고받았고 자리까지 잡아서 시동생을 연결했고 그렇게 두 사람이 지난주에 만나고 왔는데 이게요. 그러니까 상대방 여성분한테 자폐기가 있었대요. 엄마 고등학교 동창의 딸내미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엄마도 이걸 처음부터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참고로 그 여성분은 지금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그래가지고 결국 저희 시어머니 완전 뒤집어지면 난리가 났어요. 저희 엄마한테 바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엄청나게 싸웠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난리가 난 게 아무리 우리 아들한테 장애가 있어도 그렇지 어? 지금 저렇게 지 혼자 할 일 다 하는 애를 자폐랑 연결을 시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아까도 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더라고. 그리고 저희 엄마도 그래요. 아니 그 장애 좀 있고 몸이 불편한 사람끼리 어울려서 결혼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 너희 시험에 참 웃기는 여자다? 자기 아들만 귀한가? 어이고 꽁꽁이도 내 친구 귀한 딸이요? 이러면서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아무것도 안 해줄 거라고 합니다. 그냥 이참에 남처럼 연을 끊겠다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결국 저는 시어머니 눈치를 오지게 보게 됐고 반대로 남편은 저희 엄마 눈치를 보면서 저희 둘 다 중간에 껴가지고 지금 엄청 곤란하거든요. 너무 막막합니다.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도대체 어쩌면 좋을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댓글 1번 이거 제가 보기엔 쓰니 엄마가 시모한테 들들 벗기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일부러 작정하고 연맥인 것 같은데요? 특히 사위라는 놈도 지 엄마 하나 중재 못하고 저러고 있으니까 대신 총대를 맨 거죠. 막말로 쓰니가 휠체어를 타고 있으면 지는 뭐 반대 안 했을 건가? 세상에 숨길 게 따로 있지. 그걸 숨기라고? 미친가요? 게다가 시모 본인도 그렇고 큰 아들도 그렇고 지 동생 짝카를 못 만들어줬는데 그걸 왜 며느리한테 지랄이야? 뭔데 며느리가 호구야? 대댓글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처음엔 쓰니 엄마 진짜 제정신인가 했는데 끝까지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사위는 바보처럼 지 마누라가 들들 벗기든 말든 손 놓고 구경만 하니까 결국 이렇게 엄마가 대신 나서준 거죠. 미친 사람 상대하려면 자기 자신도 미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 그저 여기에 이용을 당한 그 여성분만 불쌍할 뿐입니다. 그리고 말이야 라는 말이지. 이거 소개 받기 전 자기 친구 즉 동창한테도 미리 말을 했을 거라고요. 그 우리 사돈 총각 직업은 참 좋은데 장애가 있거든. 어떠냐? 그 니 딸내미하고 연결 한번 해줄까? 이렇게요. 설마 무턱대고 니네 딸내미 번호 줘라. 이런 말을 했겠냐고. 그리고 공장을 다닐 정도면 자폐가 아니라 그냥 좀 경계선 그런 거 아닌가? 2번 아무리 소중한 내 새끼리라지만 그 심오 욕심 참 크다. 세상에 숨길 수 있는 걸 숨겨야지. 그거를 속이고 사람을 잡아오라니 제정신인 거야? 아니 그렇게 하면 조선자가 욕 바가지로 먹을 거라는 걸 정말 몰라? 이거 사기라고. 봐봐. 지도 그래. 상대방이 그거 숨기고 나오니까 저 난리를 치면서 그러놓고 지가 하는 걸 왜 몰라? 내로남불 참 그지 같다. 3번? 어이구 바보처럼. 그냥 대답만 내 이렇게 하고 말았어야죠. 나중에 심오가 어떠냐 이렇게 또 물어보면 찾아봤는데 없어요. 이런 식으로 넘겼어야 하는 거라고. 만약 쓴이가 어떻게 배우자 구해가지고 네 시동생 결혼하잖아? 그럼 저 심오 성격에 두고두고 왜 저런 거지 같은 걸 데리고 왔냐? 이러면서 지 죽을 때까지 너 괴롭히고 들들들 볶을 거라고. 제발 너도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살아라. 4번. 야 이거 두 할머니가 다 싸패구만. 버라이어티 해. 끌 끌 끌. 5번. 아니 근데 그 장애를 숨기고 나가다 하더라도 상대가 그렇게 전동 휠체어 타고 나오면 여자들 100이면 100 싹 다 거절할 텐데 그래되면 오히려 이게 더 아들한테 큰 상처 아닌가? 그리고 장애를 가진 분들께 정말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비장애인에게 야 너 장애인 소개 좀 받을래?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대단한 실례예요. 묻고 다니지 마세요. 6번. 이렇게 며느리 잡을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교회에 가라고 해요. 7번. 그래 어쨌든 엄마니까 자기 아들 장가 보내고 싶은 마음은 알겠어. 근데 그거를 숨기는 건 도대체 무슨 심보야?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상대를 개똥으로 보는 거 아니냐고. 거기다 평생 지 아들 수반이나 들어라. 이런 건가? 헐. 8번. 물론 시모도 나쁜데 나는 쓴이 엄마가 더 빌런 같아요. 지금 도대체 몇 명한테 엿을 먹인 거냐고. 무엇보다 그 여성분도 상처 많이 받았을 거야. 쓴이 시모는 그냥 쓴이를 달들붙긴 했지만 저렇게 제 3절을 이용해 가면서까지 상처를 준 건 아니잖아요. 저는 쓴이 엄마가 더 나쁘다고 봐요. 일단 쓴이의 어머니 이야기는 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문제의 시발점은 시모니까요. 그래 뭐 자기 자식이 어디가 모자라든 아프든 죄를 지었든 어쨌든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는 부모 마음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욕을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자식을 위하고 결혼을 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또 자식도 하고 싶어 하는 거라면 그렇다면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냉정하게 현실을 봐야 되는 건데 이걸 보고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죠. 꿈을 못 깬다고. 자기 처지, 자기 상황은 생각 안 하고 그냥 좋은 것만. 욕심이죠. 될 리가 없어요. 욕심을 내려놔야 그나마 희망이라도 보이는 건데 나이를 먹었는데 이걸 모른다는 게 참 이거는 천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막말로, 아니말로 자기한테 돈이 한 100억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주면 돈 왕창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타협을 하는 거면 또 몰라.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참 저 사람들만 불쌍합니다. 감사합니다.